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와 현장 실사를 마치고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6개 선거구며 예비 후보자 수는 모두 60명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선 4개 지역구에서 13명이 경선주자로 확정됐습니다. 서대문구 의의선거구는 문석진, 김영호 후보가 경선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송파을은 박지현, 송기호, 홍성룡 후보가 결선 없이 경선에 치릅니다. 송파 병해선 남인순, 박성수 후보가 낙점됐고, 파주갑은 윤후덕, 조일출 후보가 본선을 향한 경쟁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됩니다.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합니다.